공허에서 막 도망쳤을 땐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에게 시원으로 환영합니다. 미니언들이 상승 έ리기z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피곤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나와 함께 산다 ㄷㄷ ㅋㅋ 아굴이 당했습니다 스페어! ㄷㄷ 세라 . 세라 norm ㄷㄷ 히힛 ㄷㄷ 주인공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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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게 탈했습니다 헷 적을 처치했습니다 반면 적은 털인 것입니다. 해야지? 전혀 다르긴 해. 적을 저취했습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1-2-2-1 ㄷㄷ 1-2-2-3-2-3-1 적도는 적에 칼을 많이 쳐다보는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칼을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안전하지만 상대방이 적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졌어요 상대방이 없어서 상대방이 없어졌어요 상대방이 없어서 상대방이 없어졌어요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억지하셨습니다 왼쪽으로 패키지 54% Internet 적을 참고하셔서 차량의 전환을 안정기입니다 사전의 사전의 정신은? 샌시아 초콜릿 정신은 사라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다가오는 타고 또 오전을 파괴됩니다 저의 정신은? 공부할 수다균 장식당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곳이네 오늘의 공부는 제가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는 공부할 수 있겠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ㄷㄷ 이 주변에 더 잘 들여있는 건가요? 뇌2에서 1명, 2명, 1명, 3명, 2명. 달아주고, 1명, 3명, 3명, 1명. 이리와 함께, 1명은 5명, 1명, 3명, 4명, 1명. 적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밖에서 있어. 정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정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정의 억제기 ㄷㄷ 히힛 적은 처치했습니다 적은 적은 똑같이 맞지? ㄷㄷ 1-2-2-2-3-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ㄷㄷ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적도 넘어가네요. 적은 억제기 때문에 적은 억제기 때문에 적은 억제기 때문에 적은 억제기 때문에 적은 억제기 때문입니다. 웹킬 고맙습니다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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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